자 시청자 여러분 전문가들한테요 주식 투자 좀 해볼랍니다 주식에서 돈 좀 벌어볼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재무재표를 꼼꼼하게 잘 보십시오 재무재표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길 가는 사람하고 그냥 물어서 투자하는 분이랑 똑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은 쉽게 하지만 재무재표 자체가 숫자로 돼 있고 또 연세지급 하신 분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재무재표는 내가 어떻게 읽냐 또 더 큰 고민이 있죠 실적이라는 게 사실 재무재표에서 뽑아내는 결정체 같은 것들인데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게 2분기 실적 얼마나 좋게 발표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주식 투자자에게 재무재표 믿어도 되는 건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재무재표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재무재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민 새시대 회계법인의 회계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아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단도직입도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식이 오른다 이게 투자세계 통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진리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솔직히 상관관계를 단기적으로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실적 좋다고 발표하면 주가 빠진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주가를 발표한 이후에 주식 투자의 순이익을 보면 일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둔 회사일수록 실적 직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나 코스닥 상장사 중에 톱텍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기 실적 이후에 아무래도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우리 통상 증시에 격언이 있죠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재무제표 발표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도 여지없이 먹히더라 이런 말씀이 들리네요 네 맞죠 만약에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루머를 듣고 투자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뉴스에 반영되는 것은 사업 보고서가 발간되거나 아니면 분방기 보고서가 발간되는 실적 이후에 한 45일에서 90일 사이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한 이유이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하면서 차익을 실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제표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명확가나 한데 그러면 회계사님 같은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양자민 회계사께서도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재무제표 꼼꼼하게 보고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습니까? 성과가 고수분들에 비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좀 멈칫멈칫하시네요 그래도 연간 수익률으로 따지면 15%에서 20% 정도는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계세요? 15에서 20% 연간 꾸준하게 하세요? 네 네 아유 그러면 회계사를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헌법재판소 후보자께서 신보다 더 잘한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양자민 회계사께서도 그냥 회계 업무를 하지 마시고 그냥 펀매니저를 하시거나 큰손으로 그냥 활동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려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통상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저는 그냥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걸 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회계적인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실적을 이야기하면 보통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장사가 거둬들인 이익은 당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속가능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많이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업이익도 보시지만 그것보다는 영업이익과 영업현금으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영업현금 흐름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현금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미수된 금액,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아니면 재고 자산 같은 것들 재고 자산 저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했다가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금은 나가지만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단계 영업이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 증가한다면 실제 영업현금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보면 외상 주고 나서 미수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삼각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재고 자산이 늘었으면 이게 악성 재고가 돼서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 실적이 좋았어 재무제표상으로 그런데 은행에 과연 돈이 얼마나 꽂혔냐 은행에 우리 법인 통장에 우리 직원 보고 정리해봐 그러니까 지난 분기 말에는 우리 통장에 20억이 있었는데 이번 분기 말에 보니까 50억이 있네요 그러면 30억만큼 영업으로 인한 현금을 보유 자산을 매각한 그런 일이 없다면 영업현금으로 인해 30억이 증가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흑자도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흑자도산이라는 그 말 그대로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익을 시현하는 것 좀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매입을 하면 대금을 지불러야 되는데 현금이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도산이 아닌 것을 흑자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영업이익의 개념이라는 게 영업으로 창출한 이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업 외 그러면 차감 항목이 영업 외의 이익이라든지 영업의 손실을 차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충 우리 상장사들이 재무제표에 흔히 반영하는 영업의 이익 손실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동부건설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 올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매각을 했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동부하이텍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본원적인 활동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일회성 이익과 손실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 경우는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NHN이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할했을 때 당시에 분할 차익을 일시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회계적인 개념인데 회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의 취득 원가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분할 당시에 최초 취득 원가와 그리고 토지가 가치가 상승하면서 얻은 그런 차익 같은 것을 분할이나 합병 당시에 시가로 한 번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일정한 데 반해서 영업의 수익이 커지니까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 쭉 읽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단기 순손실이냐 순이익이냐 그러면 그 위에가 영업이익이냐 영업손실이냐 이게 나오고 그 차감 항목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이익 이런 게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다음에 법인세까지 차감하게 되면 그것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최계사님 이렇게 쭉 주식 투자하시면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경험적으로 어때요 어떤 재무제표의 항목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온 게 영업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있고 단기 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어떤 항목이 주가의 상관광이 가장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영향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 이 정도 실적 발표 이전까지도 2, 3개월 정도는 전후로 단기 순이익이 영향이 가장 크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고 초단기, 이걸 초단기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발표 앞뒤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단기 순이익이 주가를 가장 잘 반영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재무제표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BSP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L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손익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상장사들에게 손익 계산서 이렇게 보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속는, 잘 현혹되는 그런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업의 수익 쪽 영업의 수익 쪽에 많이 현혹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익 항목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대비로 해서 비용 항목에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고 변동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아무리 커져도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손실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변동비의 비율이 좀 큰 사람, 큰 회사 그러니까 변동비로 간다면 매출 대비로 들어가는 원지로 같은 항목들 그런 비중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증감에 따라서 그 이익이 고사란이 반영은 되긴 하지만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R&D 투자가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주문만 들어오면 영업이익률 확 느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R&D 개념이 없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원부자재 사서 영업이익률 5% 그리고 1,000억 하나, 100억 하나 영업이익률에 큰 차이가 없는 레버리지 이펙트가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R&D 비용 같은 경우는 무용자산의 연구개발비 개발비 항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개발 단계에서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미 현금 흐름은 다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차 자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출을 시현하면서 그것을 비용으로 차차 인식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BS를 보셨을 경우에 개발비가 많이 잡혀있는 회사라면 대차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BS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현금으로만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전차 매출이 상승함에 따라서 비용이 반영되긴 하지만 그 비용이 현금으로만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헷갈립니다 연구개발 R&D 비용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신 것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회계적인 개념이긴 한데 연구비 같은 경우는 연구 단계의 비용인데 말 그대로 개발까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해봤습니다 새시대 회계법인의 양자민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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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